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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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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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뭔가 나 이런건 공략 영상 같은걸 만들고싶어 그런가보네 하나 찾았다 가보자 일단 여기는 하나 일단 ㄷㄷ 망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이거 스트링매치인데 ㄷㄷ ㄷㄷ 이렇게 하나 찾았고 하나 남았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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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초견하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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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32개 스프라이트 찾는 것도 참 고생 많았겠네. 여긴 하나 알죠? 마녹님 우펙 하셨다. 아, 저기도 뚫려 있는 건가? 야, 마녹님 앞에 가셨네. 야. 뭐야 이거 보고한게 아니라 아 그냥 막 썼는데 첫번째 총알로 알아버렸네 아니 이거를 에바 안에 진짜 와 저걸 어떻게 찾아요? 인간적으로 3개 나왔지 모르겠다 어디있을봐 어 뭐야 여기 있었덩? 아 깜짝아 다 찾았다 16px이네 진짜 사악하다 저 올게요 마롱몬 마롱몬 저 올게요 완전히 이해가야되나 에? 뭐야 갑자기 아 어떡해 마롱몬 할수있어요 멘탈 자박 화이팅 제가 있잖아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죠 두개가 날아오면 안되죠 버그즈 그 버그스고있네 세개가 넘으면 안되지 아니 잠시만 나 못패이가 저거 이 스테이지는 그냥 힌트를 받을래 여기서 하나있죠 왼쪽..아니 어렵다 어려워 아니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? 잠시만 아 다행이다 마이크 이래요 이어폰 마이크가 좀 그렇네요 노트북 대장이냐고요 잔인해요 누가 추천한 게임인가요 힌트를 들지 않은 이 게임 미즈돌 게임이에요 이거인지 알겠어요 진짜 곡들이 전부 다 동반국이네요 이거 여기서 쓰고 와야 되나 에? 이렇게 하고? 장난차 아 존매너경 안녕하세요 어 깜짝아 아 밥은 아 잠시만 아 아니 봐주세요 그럴 수 있지 있지? 이빛 이빛 총경 아이템 아 어렵다 여울은 이상해 맞을란 총 맞을란경 아니 에바네 근데 이거는 찾을만한 것 같고 이건 좀 찾을만하다 바로있네 스테이지당 내게 스테이지당 내게 있을만하죠 저도 좀 있어요 뭐야 마룽님 또 파이널 가셨는데 진짜 이거 찾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요런거에 막 투명 틀리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불편이네요. 진짜. 오케이. 좀 귀찮은 기분인데. 침박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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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츄얼 오이잖아 AVG와 본사람이면 다 알지 아이 또 가시가 있어 막으면서 차지어야지 그럼 16피 2화 적어도 아이템 먹고 올려면 꽤나 많이 할게요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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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.일..일초 3천원 벗다 이게 아니죠 아니 경계까지도 안가는데 여기가 없네요 57 오이 없네 아센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?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그래 운농 그러네요 오오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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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중력받고 내가 봐야되나 와 진짜 장난치지마 내가 잡아 와 이건 테두비 오 나이스 의미가 없는데? 원투 왜 그런거지? 도대체 아 웃겨 죽겠네 아니 2,4,2,3,1,5 2,4,2,3,1,5 아이는 에바가 진짜 에바기라다 무료 가던데 정상적으로 함정이라고 하죠 참참참참참 오 깜짝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